안녕하세요. 5대3 국립공. 주차료 포함 9,000원 성보박물관이랑 왕두위계 박물관, 한강, 사원, 체험관 다 아, 완성이 됐네요? 멋있다 여기 C 약 300m, 목적지 주변입니다 음 주차를 하고 청년고차, 얼정상황 어? 옛날 매표소를 알려주는거다, 얘는 매표소 지나왔다, 얘냐 광고차, 방금으로 시 nel 이쪽으로 걸어야 되는데 어? 주차장을 가서 일단 주차를 하고, 전남스키를 걷겠습니다 와우! 바람선 스카이웅크 아우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아직은 겨울이다 하늘이 너무 예쁘다 저쪽이 육상도 여기가 천왕원 안녕하세요 4대 천왕님 5대 천왕원 여기 되게 오랜만이다 트리키의 상처가 하루빨리 많이 치유되길 기원합니다 오우 날씨 너무 좋아 오우 많이 바뀌었다 저게 탑이 오수가 들어갔나보다 오우 강원 트리 옛날에 했었구나 했었구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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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다 대고 저쪽에서 걸어왔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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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다리 아름다운 철 월정사 한국 불교 중심지인 오대산 월정사는 문수보살림의 지혜의 광명이 가득한 성지이다 칠라 자작률사께서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림을 친견하고 석가모니불의 전골사리를 보시어 귀국한 뒤 정멸보궁의 사리를 봉환하시고 이곳에 초과를 지어 도량이 창건되니 그때가 643년 성덕여왕 12년이다 월정사면 비로봉 상왕봉 두로봉 신배령 상원사 주차장 상원사 갔다왔지 연하탑 동피꼴 자연 명상말리고 홍천하고 개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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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코끼리 코끼리 안녕 선지길 booking 이렇게 막 하고있었구나 길이 미끄럽소 조심해야 겟소 물이 녹아 흐르네 손 째기 전나무습길을 가볼까요? 열정, 야생, 식물, 열정위기 전나무습길, 천년의 숲으로 불리는 오대산 국립공원의 얼짱사 전나무습은 광릉 국립수목원의 전나무숲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소사의 전나무숲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전나무숲을 꼽힌다 그러고 보니 전나무숲, 3대 전나무숲을 다 가봤네 걷기 명상은 지금 내가 걷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된다 그렇지 내가 걷고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니까 순간마다 지금 있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중간중간 뭐라고 말해 의미 있는 말이 있네요 어우 조금 지나면 얼음이 녹아서 물 흐르는 소리가 엄청나겠다 주차장 옆으로 옆으로 한바퀴 걸어가는 동안 만나는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아무 목적 없이 와도 좋겠다 봄에 깨어나는 눈 관찰해볼까요? 그래볼까요? 그리고 샛소리 좋다 샛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다 있네 다 있어 에이 할아버지 전나무 만나러 가야지 일주문도 보러가고 나무야 너는 몇 살이니? 숲속 쉼터 여기 그네도 있네 우와 숲속 쉼터 여기 그네도 있네 여기 여기가 전나무 야 이거 봐봐 나무 좀 봐봐 할아버지 나무야 이게? 아 이게 할아버지 나무구나 쓰러진 전나무 전나무는 전나무가에 속하는 늘 푸른 바늘잎 나무로 높게 자르는 큰 키입니다 추위의 강에 추운 곳에서 잘 자라는 고산성 교목이래 상처가 나면 젖이 나온다 하여 전나무로 불리다가 전나무로 불리는데 600년 전에 전나무의 때 쓰러지기 전에 우와 멋지다 딱따구리 오 끝난다 여기 있다 딱딱다구리 딱딱다구리가 큰 악세야 웃긴다 안녕 자유롭게 놀아라 안녕하세요 산신각인가보다 강아지가 벌써 나왔네 강아지가 벌써 나왔네 강아지가 벌써 나왔네 강아지 어떻게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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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너무 맵다 하늘 진짜 날씨 대단하네 저obic 요리 소문룩inks 같은 상태 제 작업 감사합니다.